경찰 온 거 아니에요? 경찰?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카메라에 담길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. 나가세요. 신비가 너무 없어서 교육 좀 하러 왔습니다. 갑자기 왜 여기서 노래를 지키는 걸까요? 누가 누룽질을 이렇게 두껍게 했어요? 누가 누룽질을 이렇게 두껍게 했을까요? 막걸리를 먹고 죽었다는 지망리의 진실을 아십니까? 잘 할 수 있습니까? 뭐야 형님? 허리 부러질 것 같아. 게스트로 들어와서 죽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누구. 다 엎드려 뻗쳐.